중력이란 무엇일까? 문학숙첩 리틀북에서 편했습니다. 호기심나라 오키도 과학 동화는 영국 BBC와 EBS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 애니메이션 호기심나라 오키도의 각편을 책으로 풀어낸 동화 시리즈입니다. 이 책은 시리즈 가운데 첫 권입니다. 호기심나라 오키도의 주인공 메시는 매일 한 가지씩 과학적 질문을 던집니다. 국력이란 무엇일까? 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? 맛은 어떻게 느낄까? 등 메시와 친구들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가능한 오키도 세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.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이야기 속에서 쉽고 흥미진진하게 풀어가는 책입니다. 언어리궁 Merci 뮤직비디오 감사합니다.